자 후반은 파포 푸른 코스라고 하고요. 파포의 홀이고 이제 해가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전반에 보기 파 잘하다가 마지막에 너무 잘 고르는 그린 어프로치 그린에 올렸는데 나가버려가지고 호르륵 후반 푸른 일본홀 파포의 홀입니다. 아주 보니 레이지티까지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. 둘 다 왜 그러십니까? 배판인가요? 일본홀? 민판이에요?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비타게트에 쳐서 그래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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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봐 옆에. 그러면 더 훨씬 날더라. 그렇지? 나이스, 그러니까. 아 그래도 나이스야 잘 쳤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잘 불렀지? 아우 앞바람이 엄청 심합니다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서럽해 미션은 가진지 하늘을 지켜봅시다 오우 나이스 나이스 파파파파파파파파파 파파파파 파파파 딱 내가 진짜 속상해 죽을 뻔했는데 내 판 내겠습니다. 오늘 3. 민판의 니어홀이고요. 115m입니다. 어디 갔나요? 아이씨 짧아. 아이씨 짧아. 어 말도 안 되겠다. 이 사람이 분다고 생각하고 너무 짧게 잡고 대충 때렸네. 어. 커 커 커. 아이씨 다이씨. 아이씨 다이씨. 됐다. 다이씨. 여보자. 나이스 터치. 아아. 나이스 터치. 아 아. 아. 잘했냐. 네. 아. 나이스. 오 마이 갓 3번 홀 파워 포? 예 홀이가 되게 멀어 보이는 느낌은 뭔가 아 휘들어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향 띄었다 방향은 잡았지 정확히 헝가운데로 가 있는데 어디 갈게 어디 갈게 여기 앞에 여기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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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로은이 장난아냐 아유 이건 어린 거 없는데 아유 크다 남자들은 챔피언으로 쳐주네요 팝파이브 롱기가 있는데 바로 앞에 챔피언 앞에 있습니다 팝파이브 나이스 근데 괜찮을 거 같애 어 오케이 아 오늘 많이 땡기시네 아 아 나이스 아이스 아 아이고 어구야 방향 왜저래 저기 봤나봐 저 여기 봤어야 되나 아 롱기는 날아가고 지경이가 롱긴가 자 공 옆을 보고 확실히 보고 옆을 오케이 그대로 천천히 롱기야 롱기야 그냥 롱기야 페어에이 가운데 롱기 아 롱기울에서 이게 뭡니까 왜 여기 들어옵니까 안 되는 거구나 망쳐요 망쳐요 망쳐 두 번 하핳 잘해요 오 오 기쌍스인데? 와 오케이 고기